공병호 TV의 공병호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첫 번째 질문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고 문정권의 고위인사들은 별로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죄 직무를 빙자해서 자기 권한 이해의 행위로 공무에 공정성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직권남용죄로 인해서 전 정권의 고위인사들이 많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생생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일체의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앞으로 자신들이 장기 집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일 것입니다 더욱이 연말에 이루어진 두 건의 아주 강행한 결정적인 법안으로만 맘아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20년 30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무리수를 두기 이전에 이 무리수가 훗날에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고 그것이 맹백하게 불법적인 일 같으면 멈추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문정권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아예 훗날 자신들을 옥죄일 수 있는 법령과 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바꾸어버리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좌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혹은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 비판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은 대통령의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확고히 했다고 봅니다 일단 공수처가 출범하는 7월까지만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검찰 수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방어전선을 구축해야겠다 결국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를 여당이 밀어붙일 때 공수처 출범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현재 이미 발생한 청와대발 비리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청와대 비리를 원천적으로 덮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의심을 가졌던 그것이 거의 사실이었음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중단 용도로 정적적으로 발탁해서 전진백질시킨 인물은 대가 굉장히 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입니다 사실 이성적인 사고를 동원하게 되면 조국 장관과 마찬가지로 추미애 씨도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조국 씨도 수사 대상이었고 추미애 씨도 조만간에 정상적인 절자를 거치게 되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습니다 당연히 수상 물망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사례분별이 있는 이성적인 인사권자라면 검찰 수사 대상인물을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가 충돌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워낙 다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추미애 이외에는 검찰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길 겁니다 송철우 울산시장의 단독 공천 당시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미 추미애 장관이었던 것이고 이미 그의 첫 건이 비서실의 부실장이죠 1월 2일 날 검찰에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대상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엄청난 규모의 국민적 재앙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울산시장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검찰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추미애 당시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강경책을 결국은 문 대통령이 구사했습니다 그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 수사가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경위만 보더라도 송철호, 백원우, 김경수, 윤건영, 한병도 등 죄에다 친문 최척건들입니다 이들이 움직이게 된 것은 결국은 청와대, 당, 청, 경찰, 행정조직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움직인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 대통령의 개입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문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확정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신임 법무부 장관입니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검찰 수사를 이 선에서 멈추게 해서 더 이상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으로 사건을 적당한 선에서 수습해서 4월 총선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아마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사이에 공감대를 이룬 점이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신임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는 국민들은 뭐라고 항의하든, 국민들은 뭐라고 떠들든, 국민들은 뭐라고 반대하든 다시 없이 강공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거의 중지시켜버린 검찰 인사였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의 초강경 인사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 수사 라인 검사와 수사관을 전부 다 교체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사람이란 의외로 시야가 좁고 짧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책임자들을 교체해버린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것은 훗날 반드시 법적인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대형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좁고 짧기 때문에 당장의 불편함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국민들이 수사 중지에 수사 라인을 완전히 교체해버린 그런 수사 중지 행위에 대해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그쪽이 일단 이긴 것이고 사람들이 왁왁 거리면서 이게 나라냐 라면서 대들면 그때는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일단 집권 세력들은 당장 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수사 라인을 전면 교체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완전 고립화를 목표로 하는 그런 초강경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